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처럼 우리가 기레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자들도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최윤신 기자님처럼 최윤신 기자님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사실, 사실만 적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기사를 팩트만 전달해 주는 게 최윤신 기자처럼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나라 메이저 경제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 기자들은 그렇게 안 썼죠. 우리가 뉴스를 봤으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최윤신 기자께서는 이렇게 팩트에 근거한 지금 이 시에서 승인 나고 나서 유럽 승인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경쟁 약물 대비 부작용 적어 이거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렉크로나 발생 가능 부작용 흔치 않은 언커먼 수준의 알러지 반응만 명시했다. 로나프레베 다양한 부작용 명시, 베르클리 다수 알러지 반응 명시 이 로나프레베와 베르클로리가 리제레론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렘데시비르 그거입니다. 그거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코노미스트의 최윤신 기자는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유럽 연합에서 허가받은 3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중 셀트리온 레클로나가 보고된 부작용 종류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클로나는 지난 10일 EU의 판매 승인을 얻은 EU에서 승인된 3개의 코로나 치료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길리워드 사이 베르클로리는 이게 렘데시비르죠. 앞세 승인받았으며 리제네론 로나프레베는 레클로나와 함께 승인됐다. 14일 EMA 공개된 레클로나와 로나프레베의 베르클로리의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되는 부작용을 살펴본 결과 레클로나가 가장 적은 수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내용 좋습니다. 그쵸? 이게 정말 기자가 팩트에 근거해서 써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레클로나의 설명서에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흔치 않은 수준의 알러지 반응만이 명시됐다. 언커먼은 100명 중 1명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 이내인 거죠. 반응으로는 발열, 호흡근란, 심장박동, 불규칙, 고혈압, 발진, 가려움증, 어지럼 등이 명시됐다. 이에 반해 같은 날 승인받은 리제레논이죠. 로나프레베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명시됐다. 다양한 부작용, 다양한 부작용, 여러분. 다양한 부작용이 명시됐다고 합니다. 메스꺼움, 구역질, 어지러움, 발진 등이 명시됐고 희귀한 수준으로 아나팔라식스 등 심각한 알러지 반응 등이 명시됐다. 아, 셀트리온의 기술, 신약, 생산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앞서 승인받은 베클로리의 경우 희귀 수준으로 주입 후 주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알러지 반응이 명시됐다. 이 밖에 기타 부작용으로 매우 일반적인 수준, 간효소의 증가 및 혈액 응고 지연, 일반적인 수준으로 두퉁동이 적혔다. 이렇게 10명 중 1명 이상인 게 일반적인, 매우 일반적인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은 1명 미만, 10명 중 1명 미만, 10% 이하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uncommon, 100명 중 1명, 대단한 겁니다. 명시된 부작용이 적다고 해서 안정성이 높은 의약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부작용이 없는 약을 쓰려고 하겠지,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리제 레논의 항체 의약품은 쓰고 싶어도 지금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왜? 미국에서 다 아도를 쳐서 미국 이외로는 수출이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요. 특히 향후 경구용 치료제가 EMA에 승인받더라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승인받더라도 약품들이 부작용,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레킬로르나를 선택할 이유는 충분하다. 아주 좋습니다. 미국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최근 연극의약청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약품의 설명서에는 커몬 수준의 설사, 구역질, 두통 등이 언커먼 수준으로 구토, 발진, 두드러기 등이 명시됐다. 몰루피라비르는 현재 EMA에서 롤링리뷰 단계에 있다. 여러분 이 최윤신 기자, 이코노미스트의 최윤신 기자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최윤신 기자한테는 좋아요. 기자가 검색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한테 상처받은 거, 이코노미스트 최윤신 기자한테 치유가 되네요. 여러분들 일요일 오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